안녕하세요.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채널 대표 정경민입니다. 지금 촬영하고 있는 곳은 뒤에 보면 나무가 좀 다르실 텐데요. 여기 미국이고요. 지금 옆에 있는 이분은 영어 전문 채널 유튜브 운영하시는 진저영어에 진저님으로 구독자가 지금 곧 30만을 바라보는 30만을 바라보는 30만을 바라보는 30만을 바라보는 그렇게 하면 곧 30만을 바라보는 제가 가끔 자주 들어가서 보는데 미국에 계신 데도 플로리다라고 그러셔서 굉장히 제가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다가 여기 오기 전에 조금 연락을 대화에서 조금 이름을 남겨놓고 오셔가지고 한번 뵙고 싶다고 하니까 함께 허락을 해주신 김에 뵙고 지금 제 유튜브 채널 처음으로 콜라보를 한 걸 하는데 규모가 비슷한 것도 아니고 거의 100배 정도 크신 엄청난 분과 하시는 콜라보를 할 수 있게 있어서 이런 천사 같은 미워와 실제 좋은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진저님을 만났는데 진저님 인사하고 발송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저라고 하고요 영어 채널 영어 채널이기보다 덕질 채널인데 영어 채널 아닌가요 영어 채널? 아니요 덕질 채널이에요 영어 덕질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채널 이름은 정식 이름은 진저초 이렇게 해가지고 링크 걸어 주실 거죠? 아 그럼요 당연히 다 링크 걸어 드려야죠 네 그럼요 네 네 진저... 진저입니다 네 실제로 보면 진짜 미인이세요 지금도 미인인데 여기 그 화면에 이상해 나온다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네 진저님 채널에 덕질 다 한 사람 있다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왜 그런지 제가 이제 테니스 공부하러 이번에도 왔고요 뭐 매년 오지만은 그래도 이제 올 때마다 노후하고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래도 또 여기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모르는 또 시스템이나 또 이런 제도가 있는데 제가 이제 역시 테니스 코치하고 스포츠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역시 궁금한 거는 그런 거예요 미국은 이제 학교나 이런 데서 이제 스포츠를 굉장히 병행을 많이 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이제 진학하는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혜택도 받고 지금 제가 이제 연수학원 아카데미도 보면은 거기서 각 종목별로 이제 미국 내에서 성적을 좋게 하면은 그거를 대학 가는데 좋게 가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장학금까지 받고 가잖아요 장학금을 우리는 보통 저는 장학금 내고 대학 다녔거든요 아 장학금을 내고 다녔 정주라고 그러잖아요 장학금 내고 다녔다고 남들 받는 장학금을 내가 내주고 다녔다고 예 근데 이제 그 미국 원래 대학 비용도 비싼데 그거를 장학금까지 이제 그걸 받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이 들대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만 잘해도 이렇게 필수 있는 인생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조금 그 스포츠 그쪽에서 있는 거고 지금 실제로 사시면서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서 우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저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은 여러분이 왜 제가 이분과 콜라보 영상을 했는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저님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한국에서 살았었고 영어강사를 하다가 지금의 미국인 남편을 만나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두 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이자 영어 유튜버입니다 완전히 미국 태생도 아니고 한국에서 어릴 때 이민을 간 경우도 아니어서 한국에서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까지 오래 하고 미국으로 간 경우라 한쪽에 쏠린 내용이 아니라 양쪽을 모두 잘 아는 경우라 이런 전문가적인 실질적인 그리고 실제로 바로 자녀가 있는 부모 입장에서 진솔한 이야기를 한국인이었지만 이제는 미국인의 시각에서 보는 일반인의 시선에서의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양쪽을 다 잘 아는 이런 분의 시선과 관점에서 미국 스포츠와 한국 스포츠 꼭 시청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데니스 서브 아카데미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바로 최신 영상 소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진저 영어 채널도 구독 많이 해주세요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